보건쌤이 괜찮다고 하셨잖아. 너무 걱정마. 성혈아. 성혈아. 선생님. 성혈아.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? 덕분에 엄마 얼굴 실컷 봤잖아. 내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. 이 이상 뭘 더 어떻게 해야 믿을래? 네 엄마랑 내 눈앞에서 사라져. 나 보기 싫어. 네가 꺼져. 너 슬비에 대해 뭐 알고 있지?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? 선생님이 찾으셨어. 들어가 봐. 좀 봐. 감사합니다.